자 지금 칸추리 리듬 하고 있죠 한번 쳐볼까 쳐봐 어허 이거 그때 좀 잘했는데 오늘 왜그래 다시 한번 쳐봐 자 시작 어허 아 칸추리콘을 한번 먹고 시작해야겠다 자 지금 소울이 없어 소울이 그쵸 칸추리콘을 먹어야겠죠 칸추리콘 사보자 칸추리콘을 먹고 시작할게요 자 무거워요 한 손인데 지금 극하다 떨어지면요 극하다 탁혀가지고 렌즈 다 떨어지면요 어 떨어지면요 따라하자 민찬이 빨리 와 민찬이 빨리 와 인사해주세요 알았어 칸추리콘 있어야 되는데 있을 거 같아 없을 거 같아 없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은데 가면 어떻게 있을 거 같아요 있을 거 같아요 있을 거 같아 콘이 보이는데 콘 콘 콘 콘 콘 뭐야 없나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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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추리콘이라고 있어 그걸 먹어야 이제 김광석처럼 잘 치게 되는 거야 맞지? 김광석이요? 어 전설의 김광석처럼 눈 따다다다다 하면서 치는 거지 pilots 비 loud Tá 졌어 풍 those 타! 나까지 쥐어 배달하지 나한테 쥐어 조금만 쥐어 나한테 쥐어 ruler 이elt다 어색 나한테 뭐야 이리젼 다가 야 꽤 안 나오나 보다 요즘에. 저거밖에 없나 보다. 한추리콘은 따로 없어요. 구하기 힘드네. 자 드디어 겟했습니다. 한추리콘. 한추리콘 왜 먹는다고? 자 한추리콘 까봐. 야 먹자. 한추리콘. 힘있게. 자 한입먹고. 나중에 위에서 내놓고. 10번 5번 주고 4번 주고 가야해. 그래서 그 정도 개인은 많으면. 나중에 국가 치고 가시고. 한입먹고. 음. 하나도 안 될 것 같아. 하나 더. 음. 어때 힘이 솟는 것 같아? 네. 갑자기 어떻게 김광석이 된 것 같지 않아? 아 그치. 한 번 쳐보자. 시작. 오 더 빠르게. 뚠따라든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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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카츄리콘. 오 이제 일어나도 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? 이거 볼래? 한 번 볼래? 자 한번 해보자. 일어나. 오.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